전직 조폭이 하루아침에 신실한 목사가 된 사연 박영문 장로 70분간의 천국지옥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직 조폭 출신이었던 고 박영문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조폭을 주인공으로 그린 영화들이 참 많은데요 두사부일체나 내부자들 등 흥행작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한 크리스천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 박영문 장로님의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박영문 장로님은 전라도 광주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지역 유지급의 뼈대 있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네대째 유교학자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광주의 어느 향교의 장이였는데 장인은 교회로 말하면 장로급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 복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친형 때문이었죠 뼈대 있는 유교 집안에서 명절 제사는 어느 집보다 중요했는데 장남이었던 친형이 종교적 이유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웃고 즐거워야 할 명절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초상 분위기가 되고는 했습니다 한 번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서 박 장로님의 형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예수 매듭면 너 죽고 나 죽고 예수 부인하면 너 살고 나 산다고 협박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마침 집에 막 들어오는 박 장로님을 보고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제발 말려달라고 사정을 하시더랍니다 하지만 박 장로님은 결과가 너무나도 궁금하여 쭉 지켜봤죠 그런데 친형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오히려 아버지 죽으면 천국 지옥 있어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죽어도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칼로 찌르기 직전 멈추시고 그 뒤로 포기하고 상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박 장로님은 예수쟁이라면 학을 떼서 원수처럼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예수쟁이들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박 장로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외삼촌과도 왕래를 거의 안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박 장로는 보이상 외삼촌 댁을 방문합니다 그가 방문했을 때 외삼촌은 병에 걸려 말라 비틀어져 볼품이 하나도 없고 방에서 썩은내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외숙모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쌀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여하고 잘 살고 병도 걸리지 말아야지 이게 뭐냐면서 막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집사였던 외숙모가 죽으면 천국이 있으니 전혀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 장로는 더 화가 났습니다 매번 예수쟁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니까 짜증이 났었죠 그렇게 외삼촌은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은 친형이 박 장로님에게 한 번만 교회를 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여 딱 한 번 교회를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아무도 없었기에 잠깐 밖에서 담배를 피면서 드는 생각이 교회를 불 찔러버리면 두 번 다시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하겠구나 싶더랍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버리려고 교회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 중이었기에 불을 못 찔렀습니다 그 정도로 박 장로님은 예수쟁이라면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박 장로는 중고등학교 때 놀다가 친구를 따라 어둠의 세계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눈만 뜨면 술을 마셨고 쌈박질이었고 온갖 죄악이란 죄악은 다 저지르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자신의 주먹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며 길거리를 가다가도 성경책만 보이면 찢어버렸고 예수쟁이들을 보면 한데 쥐어박아버렸던 불신자 중에 불신자였죠 그랬던 그에게 자신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던 잊지 못할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는 1986년 4월 3일 밤이었습니다 박 장로는 철두철미하게 다음날 저지를 살인을 계획해 왔었고 대략 40분 후에 드디어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려고 작정합니다 그가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아내를 포함한 처가댁 식구들 8명이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왜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박 장로가 어릴 때부터 하도 말썽을 피우자 그의 집안에서는 빨리 장가라도 보내면 정신을 차리겠다 싶어 그를 일찍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박 장로는 결혼하여 아내와 서울에서 살던 중에 1985년의 일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박 장로는 오토바이 뒤에 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영업용 택시와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박 장로와 친구는 공중으로 붕 떨어지면서 친구는 땅에 머리가 먼저 닿았고 그는 어깨가 땅에 닿게 되어 친구는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식물인간으로 40일 고생 후 결국 죽고 말았고 박 장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정과는 없었고 교통과실 치사범으로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100일 동안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 기다리는 게 그의 하루 일과였는데 아내는 100일 동안 면회 한 번 오지를 않았습니다 집에 가보니 아이들은 시골로 보냈고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같이 살 때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다가 마침 박 장로가 구치소에 감금이 되자 때는 이때다 싶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아내는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남편을 배신하고 자식도 내팽개친 아내도 미웠지만 아내를 부추겼던 처가 식구들이 더 미워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포함한 처가 식구 8명을 한 번에 깨끗하게 몰살시키기 위해 남몰래 현장 답사까지 해가며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해왔던 것입니다 날짜도 나름 의미 있게 86년 4월 4일로 받아넣고 말입니다 그는 그들을 모조리 불태워 죽이고 자신도 약 먹고 목숨을 끊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1986년 4월 3일 마지막 죽기 전에 어머니 얼굴이라도 뵙고 가자 싶어 고향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밤 10시 40분 친구와 함께 서울로 출발하는 기차를 타려고 예매한 티켓을 가지고 박장로는 그들을 죽일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 밤 10시 경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피고 어머니께 한 장의 쪽지만을 남긴 채 처가가 있는 서울로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봐라 여봐라 생전 처음 들어보는 괭음소리가 두 번이나 나면서 누군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싶어 밖에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서 담배를 피기 위해 성냥을 켜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안이 대낮처럼 밝아졌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창호지 틈을 한번 바라봤는데 위에서 일곱빛깔 무지개 색빛깔이 쫙 깔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은 특이하게도 사람은 사람인데 얼굴은 없고 얼굴이 눈부시게 빛이 나는 보름달 같은 빗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차가 따라 내려오는데 황금빛 찬란한 마차였고 휘황찬란한 보석 같은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눈코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무시고 계시던 어머니를 깨워서 설명을 했는데 분명 자신의 눈에는 보이는데 어머니 눈에는 그 광경들이 보이지 않으셨고 다시 주무셨습니다 박장로가 다시 그 광경을 보니 그 사람 옆에 마차가 하나 내려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자신이 타고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자신이 여기 있는데 그 마차에도 자신이 있는 걸 보고 놀라서 순간 자신의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당시 빨간 점퍼를 입었던 제가 다시 고개를 돌려 황금마차를 보자 마차 의자에 빨간 점퍼를 입은 자가 앉으면서 고개를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저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 몸을 만져보았는데 분명 저는 방에 있으면서 황금마차에 제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거울 앞에 있으면 거울 속에 나와 거울 앞에 내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곧이어 마차가 붕 뜨면서 출발을 하였는데 마차 인도는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이가 보름달 크기의 불빛을 비추면서 하였습니다 얼만큼 가다가 이 세상의 음악과 너무 다른 처음 들어보는 음악 소리가 내 귓전에서 왕왕거렸습니다 앞에는 전혀 구부러지지 않고 쫙 곱게 뻗어진 황금보석 길이 광채가 번쩍번쩍 거렸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천국 그는 의식을 잃었고 황금마차도 바퀴 없이 붕 뜨며 순식간에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 천국의 꽃밭 길은 온갖 황금으로 뒤덮여 있었고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꽃들과 나비들과 새들이 온 천지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은 특이하게도 방실방실 웃는 것만 갖고 살아 움직였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꽃들이 내뿜는 향기는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향기였습니다 온갖 새와 벌들과 나비들도 너무 아름답고 다양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그토록 생동감 넘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밭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2. 천국의 집 천국의 집들은 순금과 보석과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그 집은 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모 네모처럼 형태를 띈 것도 아니고 한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아무튼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집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는 한 마디로 감탄밖에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3. 천국의 빛 그리고 자신의 집에 내려왔던 보름달 얼굴을 한 존재가 천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빛을 비추기 때문에 천국이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4. 천사 음악 소리에 맞춰 마차에 흰 옷 입은 두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같이 얼굴에서 광채가 있었고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천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았지요 5. 돌아가신 외삼촌 그리고 그 광채를 내뽑는 존재가 한 사람을 비춰줬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병들어서 볼품없이 초라했던 모습은 온대간대 없었고 30대 청년의 젊을 적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하얗고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고 한박웃음을 띄면서 주위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심 걱정은 없이 평화롭고 자유가 넘쳐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옥에서 만난 지인들 음악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가던 중 갑자기 음악소리가 끊어지면서 박장로를 실은 황금마차는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1. 독실한 유교신자였던 아버지 한참을 가다가 광채가 나는 존재가 비추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6년 전에 돌아가셨던 아버지였습니다 살아계실 때 공자, 맹자하면서 유교를 신봉하시느라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올바르고 착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도 잘 섬겼기에 운중 일을 많이 보신 관계로 그가 선산의 시제 진에는 대를 따라갔는데 묘 앞에 성물 백벌을 바친 분이라고 돌아가실 때 운중에서 대들보가 무너졌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과는 상극이라 생각을 했며 사셨는데 돌아가실 땐 몸이 퉁퉁 부어서 입관할 때 관을 두 배만큼 크게 짜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퉁퉁 부은 몸이었는데 독사구덩이에서 세모댓갈이의 독사가 발에 가득하고 온몸을 기어다니며 찍고 물어뜯고 핥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외에도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너무 징그러워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봐도 같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고 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그 자리에서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 숭배의 죄로 처참하게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2. 돈이 최고였던 큰아버지 빛을 옮겨 시뻘건 불빛이 익을 때는 큰 화로가 있는 곳에 비추어주자 큰아버지가 불구덩이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장사를 하며 사셨는데 입만 열면 돈, 돈, 돈 얘기만 했던 분이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되고 돈이면 행복하고 만사형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분이었고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큰아버지가 불 속에서 고통 당하고 있었고 표정은 너무 비참했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시커멓게 탄 사람도 불에 데인 사람도 없었습니다 3. 술을 즐기고 거짓말을 일삼던 친구 그 다음 비춰줬던 사람은 몇 년 전 죽었던 자신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몸은 팔뚝만한 구렁이들에게 칭칭 감겨 있었고 밑에는 뱀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으며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커먼 두 마리의 구렁이는 양팔에 칭칭 감겨 있었고 너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입만 열면 술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4. 말로만 주여주여 외치던 사돈 그 다음 빛을 옮겨 비춰준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 수렁에 빠져 카채는 안 보이고 배꼽 위의 모습만 보였는데 배지새끼 같은 날짐승이 사람들을 공격하며 울고 찍고 핥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꼭 한 사람을 비추고 있었는데 바로 사돈이었습니다 사돈은 거기서 그 날짐승에게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교회에서 권찰도 받았고 장례식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사돈이 천국에 갔을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박 장로는 살아생전 독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던 사돈이 왜 지옥에 계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몸만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박 장로는 사돈을 보며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을 갈 때까지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이왕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장면이 다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판대 이 마차가 이번에는 심판대라는 곳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살아생전의 손으로 입으로 발로 내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고록이라는 데에다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회고록은 여러 가지 색상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보니 그가 132종류의 죄를 지었으며 한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분류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선 죄가 안 되는 죄가 그곳에서는 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형님은 왜 이곳을 구경시켜 주지 않고 예수 예 자도 싫어한 저는 이곳을 구경시켜 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형님은 이곳에 올 필요가 없다 너 같은 자가 봐야 천국과 지옥을 말할 것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믿고 살다가 천국 지옥을 보고 믿은 사람이 되었지만 성령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더욱 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님은 보지 않고 믿으니 여기 올 필요가 없다고 제게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당부하기를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암을 받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다 마차가 다시 출발하였는데 우렁차게 울려왔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마차를 인도한 흰 옷 입고 보름달 형태의 아름다운 광채를 비추던 이가 빛을 비추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믿겠느냐 믿겠느냐 두 번 우렁찬 목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그 자리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 존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증언하여라 그때부터 박장노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생활하며 열심히 간증집회에 참석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형이 다녔었던 불 찔러 버리려고 했던 교회 즉 지금의 안디옥 교회를 다니며 장로까지 하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2,000 명 이상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박장노님은 국내외 1,700 교회를 다니면서 증언하였습니다 박장노는 이 천국 지옥 간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를 봉투까지 일일이 찢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우체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증언의 내용을 전해 듣고도 거절한다면 하늘에 회고록에 이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심판대 앞은 정말 두렵고 무섭다고 말합니다 마차를 인도했던 흰옷 입은 사람 형상의 보름달 크기의 빛을 비춘 존재가 박장노와 헤어지면서 마지막 크나큰 음성을 들려주었는데요 두고보리라 두고보리라 박장노는 그때 들었던 믿겠느냐 증언을 해라 두고보리라 중에 이 마지막 말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각 사람을 살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마음을 내가 먹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시는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정말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망나니 같은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저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 시간을 따져보니 세상 시간으로는 1시간 10분 7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밤 10시에서 밤 11시 10분경이었으니까요 몇 날 며칠 마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천국과 지옥에는 시간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방 한구석에서 벌벌 떨고 계셨는데 혼자서 자신이 외국말 천사와 대화 심판대 앞에서 대화 두고보리라 하신 분과에 대화했던 소리 등의 언어로 중얼중얼 거렸다고 말씀하시며 어머니는 박장로가 미쳐버린 줄 알았다고 하셨지요 그는 아버지가 지옥에서 그 고통당한다는 말을 어머니께 전하자 43년간 한솥밥을 먹던 남편이 독사구덩이 괴로운 곳에 있다니 아버지하고 똑같이 예수 예 자도 싫어하던 어머니께서 그 전에 천국 지옥에 대해 말하던 내 형 얘기가 맞나 보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박장로는 그날 밤 잠 한숨을 못 잤습니다 여덟 명의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더라면 지옥 괴로운 네 곳 중 어느 한 곳에 떨어져 밤낮 괴로움에 빠져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체험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이후 기도의 기적 평상시에 예수쟁이 집이라고 가보지도 않았던 형님 집을 찾아가 경험을 얘기하자 형님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덥석 잡고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박장로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형이 예수 믿는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한 못난 동생을 위해서 18년간 눈물로 기도한 결과였을까요 박장로는 말도 못할 죄 짓고도 전과도 없었고 죽을 꼬비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형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박장로는 자신이 교회장로가 되어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게 된 것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형을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안 하며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온갖 욕설과 핍박을 한 자신을 위하여 형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 안아준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시골교회든 도시교회든 간에 십자가 세워놓은 교회는 본전 없이 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박장로님을 선택하여 불러세워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조직을 나오는 위기의 순간에 보인 십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3개월쯤 지났을까 전형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던 그를 조직원들이 와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된 곳이 어느 한 포장마차였습니다 그곳에는 큰형님 보스이 앉아있었고 조직원들이 그 형님 앞에 자신을 앉히고 혁대와 바지로 포박시켰습니다 형님은 예수쟁이 됐으면 나한테 신고를 해야지 이별주나 하자 하면서 소주가 든 사발을 그의 입에 강제로 넣었습니다 박장로는 그 당시 예수 믿은 지 3개월 밖에 안 됐지만 술을 마시면 예수를 배반하는 것이다 싶어 술을 막 뱉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직원들이 박장로의 배사 목 뒷부분을 치자 그는 그대로 고꾸라졌고 숨이 안 쉬어져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여 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순간 숨이 돌아올 수 있었고 그가 고개를 들어 빨간 포장마차의 천장을 보자마자 그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장마차 천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장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뜬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감사함과 승리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큰 형님은 호박했던 박장로를 풀어주고 그가 그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박장로님은 국내외로 천국지옥 간증집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무리하게 사역을 하다가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어 가남으로 2009년 6월 21일 소천하셨습니다 분명 박장로님은 천국에서 배웠던 외삼촌과 같이 아름답고 평안한 모습으로 영원히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의 간증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임을 믿으세요